넘어가시나본데 저는 못 넘어가요 어 좋아 자 이제 본방과 모발과 중계방에 아 6천분 7천분 계십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기분좋은 토요일 보내십시오 기분좋은 토요일을 저와 함께하십시오 제가 기본좋은 플레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캐리를 하면서도 유쾌하게 캐리하는 플레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9 논산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힐은 왜 안써요 소름돋는 판단때문에 대리로 신고당할까봐 대리로 신고하면 어떻게 어우 이런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힐을 안쓰는 판단하는 것을 보면 이건 최소 다이아일 대리군 막 이런 판단하면 어떻게 그럼 내 아이디 RP 80만원 질렀는데 종소리 종소리니 감사합니다 버티팝을 늦춰선 안되지 보통 힐을 못해도 아이템이 나오는 원동력은 이 더티파밍으로 시작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우리팀이 한타를 안할때는 더티파밍 해주면서 미래도 지켜야죠 미래도 지킵시다 자 애들 못가게 막아줍시다 자 큐짤 넣으면서 좋습니다 큐짤 넣으면서 좋습니다 여보 왜 이리로 왔지 이녀석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남이 이녀석 어 세상에 이거 어류라서 그런지 아가미로 숨을 쉬길래 정확히 아가미를 두동강 냈습니다 좋아좋아 이거 그대로 우리 삼사타워까지 밀자 아마 이거 잘하면 억제기까지 밀 수 있을듯 왜냐면 이게 타워피가 없으니까 블라디민은 어디갔지 좋아좋아 잡을 수 있나 딱타 좋았다 나이스 억제기까지 그대로 게임이 이거 재밌게 돌아가는구만 바로 바론 갈까 바론 바론 원딜 원딜 넘버원 어허 안돼 안돼 소라카 야 더블유 언제 쓸거야 더블유 더블유 언제 쓸거야 아싸리 그대로 가자 그대로 들어가자 궁쓴다 궁쓴다 오케이 궁 못쓰게 각 피하고 나이스 좋아 궁 못쓰게 딱 제 궁각에 제 궁을 피하면서 어? 궁을 못쓰게 했죠 방지했죠 나이스 아아 전략적으로 엄청난 나이스였어 좋았어 이건 맞추지 말고 빠지자 빠지자 르블랑하고 블라디미를 잡아냈습니다 저기 지금 판단이 많이 흐려진 상태에요 저기 지금 판단이 많이 흐려진 상태야 바론 그대로 가자 2초 14초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일단 렌즈로 확인을 해야돼 여기 원 뚱뚱이 확인 확인 빨려 와드 없음 바론 70 60 6800 너무 아깝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집으로 간다 자식이 얘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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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아아 봐봐 전면 아까 섰으면 난 죽음을 넌지 못했다 어 다행이다 정말 바론 가나? 바론은 못가겠지 집으로 가자 수영장 자크니 감사합니다 바론 가나? 바론은 못가겠지 집에 가자 오케이 바론 가나? 바론은 못가겠지 집으로 가자 아니야 바론으로 가자 우리팀이 딜을 원하니까 궁은 좀 무리가 있고 어디를 좀 푸셔야 될 것 같은데? 궁이요 궁 지금 궁은 의미가 없어 한타에 들어올 때 르블랑하고 나미가 겹칠 수 밖에 없거든 타이밍을 잘 보고 해야돼요 어 이거 맞았으면 궁으로 좀 죽일 수 있으니까 아깝네 좋아 그리고 항상 빠질때도 이 여러분들 팀원들의 각을 봐줘야돼요 르블랑이 자를 수 있는 방금 내가 르블랑이 나를 자를 수 있는 각이었어 근데 소라카가 좀 늦게 갔어야 되는데 다음에 소라카가 맨 뒤에 있을 때는 제가 소라카를 좀 엄호하면서 갈게요 르블랑이 있는 조합이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방해해 주죠 방해해 주면서 계속 수에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어어 야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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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 뭐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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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개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로가라 어디가 기다리세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아하 아하 아 이런 세상에 됐어 바로는 먹히지 않을 거야 그레이브즈가 용을 먹고 있었구만 좋아 용득이다 나이스 얼마 먹었지 좋아 3 1 2 1 드래곤 좋았다 2,800원 2,800원이면 라바든의 죽음의 모자로 포킹을 하자 차라리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어 공허의 지팡이 가는 것보다 지금은 좀 생존을 위해서 추적자를 팔목고들을 통해서 존 얄 올려주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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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3 2 2 1이에요 알아요 이거는 우리 편에게 알려주는 거고 3 2 2 1은 저만 아는 거예요 저랑 같은 정보를 A급 정보를 우리 팀에게 알려줄 수 없죠 어 이거 먹자 이거는 그레이브즈가 잘 못했다기보다 이거는 많이 있는 4명이 있던 우리 팀이 그레이브즈가 안 오는 걸 봤으면 바론을 했으면 안 돼요 어 물론 그레이브즈가 바론을 때릴 때 바론으로 와줬다도 좋겠지만 그레이브즈가 바론에 안 오면 우리가 바론을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욕만 먹었으면 이득이거든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헛되게 싸우다가 시간을 낭비하거든 어 누가 봐도 그레이브즈가 안 오면 안 된 상황이니까 4명이서 그레이브즈는 왜 안 오셈하면서 그레이브즈의 어 총을 그레이브즈의 머리 위로 갖다 댄단 말이야 그러다 그레이브즈가 열받으면 그 총을 자기 머리에 발사하고 탈주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어 잡았다 나이스 좋았어 막타 좋아 항상 많은 쪽에서 맵미딩을 잘해야 돼 블라디미르 뭐야 아하하 내가 내가 막음 나만 있으면 됨 너희들은 밀어 블라디미랑 결전해야 되니까 지능이 영향까지 하나 가고 갑시다 아핰 블라디미르 백도어 엄청 하시네 안녕하셈 뭐야 샘님 뿅 뿅 어잉 뿅 뿅 어잉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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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뿅 뿅 뿅 뿅 아야 어딨어 야 블라디미르 어딨어 블라디미르 어딨어 아하 아하 더블슨다 저거 더블슨다 아싸 더블슨다 이제 궁극기를 오케이 뿅 뿅 뿅 잡았다 잡았다 뿅 뿅 뿅 뿅 뿅 아싸! 아아! 블라디미르가 조금 더 허접이라 잡았다! 아아! 역시! 아아! 재밌는 거 허접 싸움이지!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블라디미르가 조금 더 허접이라 제가 잡았습니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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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거 내가 궁극기를 실수했거든요? 근데 그게 블라디에, 블라디에게 오! 킬의 기회도 하고 나한테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어! 탑에 3차를 밀었구만 나는 3차를 막았단 말이야 이러면 이득이지 당연히 좋았다 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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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앗개미와 방앗개미와 귀뚜라미 싸움에서 귀뚜라미가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귀뚜라미가 저죠. 아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대로 밀 수 있겠어? 좋아 일단은 와딩을 하자 어, 2, 2 좋았어. 기다리기달기달 내꼬! 내꼬! 아! 블라디미르가 못한다고 해서 나보다 못한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돼 나보다 못해봤자 그래도 플라티넘 3정도는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심해서는 안돼 저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 한방이 있단 말이야 한방이 잘가라 그걸 누렸지 빠세에에에엥! 이렇게 이니쉬가 걸리는 것인가? 궁으로 이니쉬를 했구만 나이스 좋았다 들어오기만 해 르블랑이 계집 너의 지팡이를 부러뜨려 버리겠어 지팡이를 잃은 너는 엉렁 엉렁 울고 있겠지 엉렁 우는 너의 당수로 쳐서 널 죽이겠어 운다고 봐주잖아 이건 게임이니까 좋아 좋았다 하하하 좋아 잉 어 조심조심 같이가 어모해야되 이런거 아까 말했죠 이런게 르블랑이 혼자 죽일 수 있는 각이야 충분히 궁이 금방 돌아오거든 W, W, Q, E를 통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여기다 대고 저 끝나면 한번 튕겨주고 그 다음에 Q한번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르블랑이 오면 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야되요 빨리 집에 갑시다 집에 가다 죽는거 아냐? 아 난 여기서 갈게 미안해 넌 거기서 가 난 좀 늦어 미안 어 가자 뭐야 뭐야 그레이브즈 어디갔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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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예쁘게 잘하네 힐 좋아 이니시 그대로 가 고고고고 이런것도 다 이니시로 만드는 것이지 어? 팀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잘못된 판단을 이용해서 이니시하면 그만인 것을 하하하하 무의 그리에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싸운단 말이오 엑소는 으르렁거리면 멋있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멋있지 않소 좋아 가자 그대로 이거 억제기 없는데 뭘 밀지 바론 바론 먹을까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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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 더블류로 한번 튕구고 Q로 한방 평타 오케이 뒤로 빠지고 여기서 Q로 다시 블라덴 포킹 나이스 저거 이거 스턴 걸리지 오케이 존냐 끝나는 타이밍에 Q로 Q 평타로 죽이고 E를 걸어서 르블랑 가는 길에 E를 깔아주고 여기서 나미 여기서 평타로 막타 좋아서 뒤로 가면서 Q 나이스 더블류로 치면서 랭가 이 근처에 있어 랭가 랭가 더블류로 치면서 평타 Q 쑥 오케이 평타 평타 나이스 잘했다 수고염 잘했다 승리 승리했네요 첫번째 판은 가볍게 승리로 돌아갑니다 버스 장인이시네요 버스 장인이시네요 힐량 보고 말하지 뭐라고 했나 자네 지금 어 자네 토끼빵 차 토끼빵 지금 뭐라고 했나 나한테 버스 장인이라고 했나 토끼빵 하하하하 아이 토끼빵 이 친구 한번 용서하겠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맨밀딩 잘 못하고 나의 딜을 계산할 수 없을 수 있지 나의 딜은 계산을 불허하니까 데드립 순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